이렇게 그늘진 자리에 있는 라벤더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맞춰서 이쪽에도 있고 이 동네가 다 이제 라벤더촌 이래서 라벤더촌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애들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게 또 이게 자연 그 어떤 야생들이라 이제 사실은 별의 별 곳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 맘대로 있는 거지 제 맘대로 있는데 이제 이쪽 동네는 이제 이렇게 유독 라벤더 애들이 많은 거고 또 어느 동네에 가면 또 다른 애들이 또 장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동네 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이것도 그래서 좀 뭐 이쪽은 좀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더 줘도 좀 자잘하고 여긴 크고 그냥 언덕 라인으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또 느낌인 거고 이쪽은 또 좀 이렇게 좀 크고 자세한 라벤더가 있고 이렇게 멀리 있는 멀리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역할을 갖고 있는 라벤더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연출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때워지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런 느낌들을 연출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또 노란꽃도 한번 넣어보고 노란꽃을 이렇게 이쪽에 노란꽃이 또 앞에서도 좀 있고 이런 쪽에도 좀 있고 여기도 있네 이런 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꽃은 어떤 꽃이에요? 유채꽃인가? 들꽃과 뭐 이런 거겠지 뭐 뭐 이런 데도 좀 약간 주안 좀 레모넬로 같은 애들이 여기도 너무 예뻐요 이런 꽃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여기에도 살짝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묘사적인 측면보다는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에 맞게끔 네 네 네 넣어주는 정도 여기는 약간 또 이렇게 가운데는 약간 주안 끼 같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여기는 여기에도 이렇게 적절하게 넣어주면 그리고 또 이런 주황 색깔의 꽃들이 여기저기 또 놀려 있어요 또 그 느낌도 내주고 그 느낌도 내주고 이쪽에 이쪽에 흰색 계통을 약간 섞어서 흰색 계통? 이렇게 좀 약간 채도 떨어지라고 흰색이 흰색으로 흰색으로 보내고 응 이쪽에도 이렇게 여러 정도가 이렇게 저쪽에서 펴 있는 느낌도 있고 채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흰색을 써요? 그렇죠 흰색이 원래 무채잖아 무채 그러니까 이게 좀 채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흰색을 써주면 떨어지죠. 흰색과 검정색도 매안 가지고 검정색도 흰색이랑 같이 무채니까 채도적으로는 떨어지죠. 이런 붉은빛과 이런 애들도 있고 흰색이 좀 더 들어가서 빛받는 느낌이 좀 들게끔 붉은꽃이랑 노란꽃이 들어가니까 채도가 갑자기 확산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얘네들 때문에 이쪽 동네들이 좀 화사해지는 맛은 또 있죠. 이렇게 해주고 또 다른 붓으로 밝은 연두색깔, 이파리 그런 거를 또 흰색도 살짝 넣어주고 연두색깔, 잎사귀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런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다거나 좀 앞쪽에 앞쪽에 이제 이렇게 잎사귀랑 같이 그런거죠. 앞쪽에는 이렇게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잎사귀와 꽃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제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적절하게 있어줘준 그리고 이제 좀 저 뒤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적절히 멀리 있는 산이랑 노을 지는 하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쁘게 잘 틀어 가신 것 같아요. 뒤로 빠지는 건 그래도 내가 좀 해. 앞으로 오는 거를 내가 에이 귀찮아하지 신경을 더 써야 되니까 이렇게 연두색깔와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연출이 돼야 되고 아무래도 좀 뒤쪽으로 빠지는 애들의 어떤 묶음이 좀 약하다 싶으면 어 요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눌러주면 눌러줘요? 이렇게 맨져주는거지 이렇게 음 응 응 그동사에 그동사에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응 응 이렇게 부분 이럴까 뭐 이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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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좀 청귀를 좀 더 넣어서 이게 산만하니까 요런데를 죽여줘야 되는 죽여주는게 아니라 이제 요 배경 쪽을 좀 더 맨져줘갖고 음 요리를 연출을 해 놔야지 이제 그래서 너무 희끄티큇한게 많으면 그림이 좀 산만해져서 정리가 안되버린 여기도 지금 희끄티큇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네 정리가 안되는 경향이 좀 있는거죠 그래서 약간 그쪽 울트라 색깔이라던가 요런 색깔을 이제 살짝 눌러줘야 되는거지 이쪽은 응 그래서 점점 멀리 빠지는 산풍경이 이제 대조의테만 이쪽도 그래서 이렇게 언덕능성과 요런게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이제 트이는 우리 손 죽여주고 음 어떤 건데요 응 어떤 건데요 어떤 어떤 건데요 산 산이 좀 튀어 보이면 약간 죽여주고 그러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거의 다 해가네 응 뭘 거의 다 해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 거지 잘다 이제 하나로 해낼 때 다시 그게 둘 하나 셋 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1번 타자인 라벤더가 약해 보이는 관계로 라벤더를 양감을 주고 느낌을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번 타자인 라벤더가 약해 보이는 관계로 라벤더가 약해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라벤더 군에 먼저 흰색을 눕기 전에 이런 느낌들을 먼저 내줘야지 점점 그런 느낌이 나요 라벤더 맛 보이는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질서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흰색으로 느낌들을 연출을 해놓으면 이렇게 끌어져요 꽃은 아래쪽에 그늘진 자리들이 있어서 꽃의 보통 아래쪽은 조금 더 어두운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자연스럽고 좋고요. 너무 예뻐요. 저 라벤더꽃 좋아해요. 왜? 향기가 좋잖아요. 향기도 있어? 네. 라벤더 향. 난 몰라. 색도 예쁘고. 나도 원래 옛날에 내 화실 이름이 보라화실이었어. 그래서 내가 보라색을 되게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지. 아 정말요? 화실은 어떤 거 해요? 학원 같은 건가? 요즘 하고는 비슷하지. 우리 때는 그냥 개나서나 화실을 했었어. 요즘은 워낙 프랜차이즈가 세져서 젊은 층들이 원래 화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어. 지금도 아무나 못해. 우리 때는 그냥 작업실 겸 화실에 대한 것들이 웬만하면 다 화실을 갖고 있었어. 작업실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못하지. 좀 새도 비싸고 하기가 좀 어렵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앞쪽에 라벤더 꽃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네. 눌러줄 자리 눌러주고. 네. 연출을 좀 슬슬 해가야 되는. 못해갖고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되어있어. 너무. 엄청나는 거 같아요. 정말. 그래서 내가 약간 시끄디끄딴한 애들을 좀 적절하게 잡아주고 올리브일린 색깔 쪽으로 이쪽을 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신색 정리 좀 웬만하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 작은 붓으로 라벤더의 흰 부분을 두각을 나타내주면 앞쪽에 몇 부분만 하이라이트 급들을 좀 보여주면 그림이 좀 산뜻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라벤더 것 같아 왜요? 좋아서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서열 관계나 이 앞쪽 동네 애들이 시선을 합글 수 있게끔 해주고 자세히 자세히 그리고 조금 돈을 약간 떨겨서 그 다음 순위들을 맨져주고 빛도가 점점 올라온다 원래 꽃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절하게 있는 데도 있는 거니깐 엄청 자잘해보여요 밀도 엄청 높아 보여요 꽃그림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기는 귀찮아도 전체적으로 느낌으로만 그리면 그리기가 편하고 좋죠 어렵지도 않고 간망하는 자세로 그리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들이 이렇게 된다 노란 꽃들이 또 몇 군데 또 이런 데도 이런 데도 읽고 이런 데도 읽고 이런 데도 읽고 얼마큼 남았어요? 몇 시인데? 26분 5시? 네 벌써 오게 됐어? 네 너무 심취하셨나 보다 아니 심취하셨네 시계를 못 보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뻥이라도 칠 때 치지마 어떤 뻥? 그림에서? 응 그냥 좀 더 오늘 마지막으로 재료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뭐 적당하게 좀 종일해서 시끄디클한 것들이 많이 남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비벼도 되고 뭐 약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스타일의 꽃들의 그림도 이런 식으로 그림의 연출도 괜찮고 붓도 뭐 이렇게 AMB 717FB 스페셜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뭐 좀 변화가 이제 요 붓으로 어떤 변화를 줄지 인물 쪽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요 아마 다음 주까지가 아마 이 유아 그 기초 쪽이지 않나 다음은 그 다음에는 또 아크릴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다음엔 아크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좀 더 인물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좀 더 좀 다른 안 해본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요 달러론이 요 물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요 24색 짜리라든가 36색이라든가 요런 것들 고거와 717FB 스페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다음 주에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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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